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하스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저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가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되어지는 삶을 삽시다 이것들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주 후면 저희 교회에서 세계 랩먼트 리더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랩먼트 출신의 목사로 또 98년도 1회 랩먼트 대회부터 지금까지 참석을 하고 있는 목사로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전 세계 랩먼트 리더들이 와서 훈련 받고 함께 예배하고 시대적인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또 쓰임받으시다던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저희가 좀 헌신하는 기분도 좀 들죠 애들 막 불 아무데나 켜놓고 에어컨 다 켜놓고 제가 작년도 막 돌아서 제가 막 끄고 그랬거든요 제가 끄면 애들이 또 켜고 끄면 또 켜고 좀 헌신하는 느낌도 들고 화장실 가면 애들 막 그냥 휴지 아무렇게나 뜯어놓으면 저만 안타깝지 애들은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고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헌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축복이죠 제가 작년에 선교 지도 목사로 저희 교회에 이제 섬길 때에 본부에서 이것저것 요청을 합니다 저 선교 지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저한테 뭐 통역자 보내달라 사역자 보내달라 근데 보면 사역자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돈도 보내달라 비행기 티켓도 보내달라 다 보내달래요 종이 한 장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면 좀 마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래도 이렇게 전화라도 한 통 주셔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종이 한 통 보내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그래서 제가 단임 목사님께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도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니 종이 한 장여서 몇백만 원 그냥 보내라 이러니까 제가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너무 그냥 편안하게 보내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말씀이 우리 교회가 본부에 하는 게 없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괜히 발끈해가지고 아 목사님 핵심도 하고 있고 리더 순위하고 선교대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우리 교회 축복이지 이러시더라고요 저만 괜히 이상한 사람이 되었고 사실은 좀 그때 좀 놀랐어요 아 우리 목사님 마음 이런 마음이시구나 물론 목사님 말씀하시다가 살짝 열받으셔가지고 그래도 그럼 안 되지 하면서 살짝 화를 내시긴 하셨지만 그렇죠 리더 수련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큰 축복이고 이번에 홈스테이를 헌신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께 모든 교육자들이 또 우리 모든 앤먼트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리더 수련회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2014년도에 부산에서 리더 수련을 했을 때 그때 이 목사님 비서실에서 젊은 교육자 몇 명을 이렇게 뽑아서 좀 앞으로 너희들이 일을 좀 배워라 해서 저랑 유광수 목사님 사위 전도사님 그때 당시에 한 두세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스텝으로 투입을 시키셨어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 그 일을 오랫동안 함께 준비해온 분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완전히 낙하산 세 명이 와가지고 일을 갑자기 배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좀 불편한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인사도 아무도 안 하고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기분상 말도 걸지도 않고 일도 시키지도 않고 3일 동안 그냥 도시락만 먹다가 왔거든요 내가 이렇게 도시락을 먹으러 온 건가 너무 참 좀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아니 뭐 사람 말이야 불러놓고 다들 저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마음에 사람 불러놓고 바보 만드는 것 같다 사실 속으로는 그때 더 심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마지막 날 이제 다 일정을 마치고요 이렇게 그 담당 목사님 뭐 그래도 전사님 인사하시죠?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다들 알죠? 유광수 목사님 사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이 목사님 사위 아닌데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 누군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정성민인데요? 그랬더니 그날로 제가 스태트 그만뒀습니다 아직도 저를 민망하게 된 그 목사님 전혀 품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불편했던 3일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건지 뭐 하러 있는 건지 뭘 해야 되는지 목적을 모르니까 다 불편해요 다 불편하고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게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날이 있는데 하나는 당신이 태어난 날이고 하나는 당신이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는 날이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태어나셨는지 우리가 생일은 많이 축하하지만요 삶의 목적을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생일 축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사는지 목적을 모르고 그냥 살면 사실은 살아있는 것조차 나에게 큰 의미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시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추레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인 여수아에게 하나님이 여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그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수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목적은 무엇인지 혹시 나는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는 좀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짜 목적을 발견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하기 위해 여수아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화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화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여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선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본물만 보면 마치 가난한 정복을 위해서 여수아를 부른 것 같이 보이죠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천말씀운동 237보구마 목적 맞죠 그러나 오해하면 안 돼요 진짜 목적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가난한 정복을 하는데 여수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여수아 없이도 충분히 가난한 정복을 할 수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돌들을 들어서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난한 정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뜻을 5절과 6절에 밝히십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수아 왜 부르셨냐?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가난한 정복하기 위해서 함께하자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함께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관리자가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따라오는 응답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응답이에요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이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목적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내 인생을 오해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왜 자꾸 목표 달성하고 문제 해결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함께하려고 하느냐 왜 그런 오해를 하느냐 이 오해를 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단이요 우리에게 대단한 공격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오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 너무나 중요해요 이 오해를 풀어버리고 진짜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3장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함께 있기 위해 지었어요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함께 있기 원했고 함께 있는 그 자체로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뭘 잘하고 못하고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어디 거짓말하죠? 야 함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되는 게 목적인 거야 너가 하나님 돼 무슨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적이야 네 삶은 네가 주인이야 그 부분에 아담과 하가 속았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도 속고 있어요 속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 안에 틀린 질문이 많습니다 왜 안 되지 나는? 왜 응답이 없지? 왜 문제 해결 안 되지? 여러분 되는 게 뭐죠 그러면? 내 목표 달성하는 건 되는 겁니까? 내 문제 해결되는 건 되는 건가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응답인가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성공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우리 뜻대로 해결해 준다고 하셨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왜 나는 응답이 없지? 뭐가 응답이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딱 서른쯤에 괜찮은 스펙 가진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딱 둘 낳고 사는 그걸 보고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나요? 성경 어디에 그게 응답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 왜 나는 문제 해결이 안 되나? 왜 예수 믿는데 돈이 없지? 왜 예수 믿는데 나는 무시당하지? 전부 다 목적을 오해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어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수와에게 하나님이 너 가난 정복해라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라 왜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이 가난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가난의 우상문화, 귀신문화 가득한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응답인지 모르고 거기 들어가면 100% 그 문화 속에 젖어들어버릴 텐데 100% 그 우상문화 속에 물들어버릴 텐데 100% 노화시대와 같이 내피림 시대에 물들어버릴 걸 하나님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이는 가도 문제인 거예요 가면 또 무너질 텐데요 우리 랩몬트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랩몬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데 좋은 대학 가는 랩몬트들 많았어요 걔네 다 사라졌어요 그 문화에 젖어버려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어른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게 진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전혀 감사 없는데 다른 어떤 게 되어진다고 해도 그건 응답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듣고 좀 거북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트를 깨뜨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새가족들이 매주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번씩 보면 지금 많이 보냈대요 이런 애들이 한 번씩 와요 누구냐? 고등부 제가 교사할 때 저희 반이었던 애들이에요 아니 분명히 10년 전에 고등부 다니고 있었는데 새가족으로 올라와요 제가 물어봐요 너 왜 새가족이라고 하세요? 목사님 저는 10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요 대학 문화에 실컷 빠졌다가 밤쯤 불신제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새가족부터 다시 교육받겠다고 올라오는 거죠 실컷 세상에서 얻어맞고 이제 오는 겁니다 감사하면서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교사할 때 아 얘네한테 진짜 목적을 못 알려줬구나 그때 내가 때려 패서라도 알려줬어야 되는데 괜히 그때 젠틀하게 배려한다고 놔뒀더니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라고 너 지금 공부 조금 잘하고 예배 빠지고 학원 좀 가가지고 성적 좀 올라가지고 대학 가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알려줬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방마다 돌아오는 모습이 감사하면서도 좀 미안하고 저는 청년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결혼 뭐하러 빨리 하냐? 결혼해서 뭐 할 거냐 도대체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요 송혜교 같은 여자랑 살아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아침에 눈을 떠 송혜교가 자고 있어도 골 보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여자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송중기가 누워 있어도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1년 6개월밖에 못 살았는데 무슨 세계 커플이 세계 커플은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그렇게 예쁘고 멋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으면 사단의 밥이에요 어저께 뉴스 보셨죠? 멀쩡하게 생긴 뉴스 앵커가 여자 치마 뒤에 쫓아다니면서 카메라 찍다 걸려가지고 인생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도 내 딸이 그 정도 스펙까지 그 정도 인상 좋은 사람 데리고 오면 아마 오케이 하실 분도 많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분이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상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어떻게 어떤 영적 문제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로 결론 안 나면요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여수아는 봤거든요 대단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 봤어요 왜냐? 그들의 목적은 빨리 가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빨리 가난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체험하기 원했어요 그래야 가난을 들어가도 가난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불시장에서 죽었다기보다 그 상태에서 가난 안 가면 가난에서 죽을 거니까 거기 세상 문화에 빠져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 죽는 게 보금에 유익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2, 3, 7 보금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하자고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하자고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2, 3, 7 보금화가 있고 그 속에 직분 감당할 행복과 힘이 다 이 함께의 비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자고 계속 말씀하세요 함께하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우리의 질문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쌩뚱맞은 대답인 것 같습니까? 무능자 모세를 80세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바로왕 앞으로 가기 전에 벌벌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주력의 3장 12절에 하나님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다른 말 안 했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두려움 이겨내라 긍정적 생각해라 노력해라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구절을 붙잡고 랩먼드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를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냥 버리신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적이 틀렸어요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행복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자꾸 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뭔가 쓰임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나를 성공시키려고 부르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요 문제 때문인 것 같지만 문제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네 특별히 불렀으니까 잘해라 정신 똑바로 차르라 좀 보여줘라 이렇게 안 하시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선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 이러라 왜 불렀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전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있고 함께의 가치와 축복을 누리다 보면 전도는 되어지고 귀신은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축복 아니죠 함께 안에 이 함께라는 비밀 속에 그래서 여러분 함께 안에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뭐죠? 바로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만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건 가짜 행복이에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요 쾌락 뒤엔 반드시 공허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뒤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로 충만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행복한 비밀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행복 행복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만났는데요 120년 동안 모진 삶을 살았던 모세 특별히 마지막 40년을 광야에서 군대 용어로 말년에 완전히 꼬였습니다 모세는요 80쯤 되면 쉬어야 되는데 80부터 광야 생활했어요 완전히 꼬인 인생이죠 누가 보면 집도 없어요 맨날 천막 쳐야 되고 이동하고 어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패키지 여행 40년 동안 해야 돼요 모세는 아 저도 패키지 여행 싫어해요 이게 무슨 여행인지 이게 훈련인지 교육자 수련이 작년에 베트남 패키지 여행으로 갔는데요 싸게 간다고 저가 항공을 타고 이 저가 항공은요 타면 척투로 저가 항공을 타고 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너는 지금 저가를 타고 있단다 저가 인생이다 다 느끼게 해줘요 얼마나 불편한지 쉬지도 못해요 쉬고 싶은데 가자 그럼 가야 되고 타라감 타 내려보니까 논입하는 데고 내가 논입하는 데 왜 있는 건지 비디오 한 편 보니까 또 논의를 사야 될 것 갔는데 또 삽니다 또 사는 내가 믿고 작년에 산 논이 지금까지 집에 있습니다 그 논이 먹지도 않아요 패키지 여행 모세가 40년 동안 패키지 생활하는 거예요 메뉴 밥도 똑같아 메뉴 맨날 만나 매출하기 먹기 40년 동안 맛 되게 없겠죠 저는 이해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늘과 뭐 부추 달라고 막 불평하는 거 이해돼요 맨날 똑같아 얼마나 맛없겠어요 혼자서도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따라옵니다 200만 명이 200만 명이 쫄쫄 따라오면서 불신양을 200만 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살았던 모세의 유언이 신명기 3.2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미로다 육신으로 봤을 때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부정한 것 같지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뭐가 행복한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돕는 방패와 칼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저희 청년회가 올해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취업이 안되고 직장이 어렵고 미래가 막연하다 직장 잘되고 미래가 분명한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의 칼과 돕는 방패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였어요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는 어떻게 누렸냐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다 라고 느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안고 있다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누린 함께의 축복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울 때요 아빠 품에 안겨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난다? 문제 아니에요 아버지가 완전한 전능자인데 그 품에 안겨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안겨가지고 아이고 아빠 차에 기름을 넣었나 그거 물신앙이에요 완전히 그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식사는 제때 하시나 그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게 안겨있으면 됩니다 문제 오면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마 지난 6개월 동안 이것을 누린 분들은 맥주 감사주일날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축복까지 다 허락하셨구나 이 축복을 못 누린 분들은 막 감사거리 찾아야 돼요 헌금 봉투 안 쳐놓고 한참 고민해야 돼요 뭘 감사하지 근데 저는 금방 썼습니다 제가 청년회를 오래 맡고 있으면서 정말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진짜 제가 청년회를 딱 맡으라고 하셨을 때 내가 이 교회의 패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패만 안 돼도 감사한데 그래도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응답을 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주저없이 하나님 나와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이 있냐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요 함께 축복을 누리면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않고 심지어 잘되는 그 상황 속에서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적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니 부자가 되고 건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최고의 은혜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방주에 타서 살았다가 응답이 아니라 모든 사람 불신앙할 때도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그게 진짜 응답이죠 방주는 함께 축복 속에 따라온 응답일 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반드시 사람과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전도가 아니라 함께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헌신이 아니라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함께 축복이 없는 사람이 헌신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자기 힘으로 하다가 지치는 겁니다 아나니야 삽비라가 헌신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다가 흐름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 최고의 증직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증직자 우리 예원교회 최고의 교사는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교사 왜? 그 안에요 이 함께비밀위에 한 영혼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힘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함께 있기 위해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올인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면으로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를 누리는 비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함께를 누리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걸 부탁하신 적이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뭘요? 약속을 믿으면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잘 알려면 그 사람과 함께하면 돼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되고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 되고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예배 속에서 받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 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사 힘들게 하려고 주야로 묵상해라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은 계속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일에 와서 또 예배하는 겁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이거 끝나면 또 수요기도 해 또 해요 또 확인하고 청년을 또 각인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사람이 힘이 되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참 좋아했는데 정말 내가 힘들 때는 사람이 도움이 안 돼요 옆에 있어도 힘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이 나와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다고 느낄 때는 모든 걸 넘어오실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숨어있더라고요 오해가 풀려요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라고 생각했던 게 아 내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목적을 잊었구나 그 가치를 잊었구나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비밀 없으면 전도 부담스러워요 선교 부담스러우고 헌심부담스러워요 집중이란 말들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왜 부담이 돼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왜 부담이 되죠? 함께 비밀을 누리면 전도, 선교와 집중은 축복의 통로라는 걸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말씀받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신 힘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으로 함께하심을 24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체질이요 워낙 우리 멋대로 사는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 몇 년 살아왔던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을 쓰신 최에스터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이들을 키워보니 훈련 없이 되는 건 본능밖에 없더라 먹는 거, 싸는 거, 짜증내는 거, 우는 거, 지가 원하는 거 가지면 웃고 그 본능대로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철저히 죄를 따르게 돼 있다 나 중심이에요 전부 다 우리의 본능 가만히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은혜 받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은 없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가만히 있었는데 은혜를 받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나 중심으로 물지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미국 입양아들의 스토리를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미국에서 입양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아무리 좋은 양부모의 조건을 가진 자들이 입양아이를 원해도 반드시 몇 개월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함께하는 훈련 같은 집에서 살아봐요 1년 정도 살아본 다음에도 영원히 함께 살겠냐 했을 때 서로 동의해야 함께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 1년 안에 다 그만둔답니다 불편한 거죠 특히 청소년기가 된 아이들은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상처받기 싫어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자기 친엄마가 마약 중독자임에도 그 엄마랑 같이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훈련을 통과한 자들이 함께 이제 입양해 진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적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약간의 집중이 필요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죠 저는 청년들과 있으면 이걸 정말 보고 느끼고 있어요 아 진짜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조금 불편하니까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이 있는 우리 청년 회장단부터 제가 좀 이렇게 옆에서 뒤에서 부추기면서 집중 훈련을 지금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40일 훈련을 2차에 걸쳐서 1차는 좀 살살이고 2차는 좀 세게 했습니다 먹는 것부터 운동 첨부 3원으로 올리는 건 당연하고요 성경을 잘 몰라요 우리 다락방 우리 청년들은요 4등 1장 14절까지밖에 모르더라고요 그 이후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1장 1, 3, 8, 1, 4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같이 읽게 하고 보니까 제제 12제자가 누군지 마띠아가 아니라 마띠아 모른대요 또 띠아는 아는데 마띠아는 모른대요 종무가 그래가지고 4등 전 읽게 하고요 시험 보고 벌금도 매기고 이제 좀 알겠대요 아 4등 13장 16장 19장 이제 알겠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찬송가도 좀 외우게 하고 세상 가현에 왜 찬송가 한 장 못 외워요 1절 4절까지 다 헷갈려서 다 뒤둑박 돼 있어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케냐고 성교 2, 3, 7 보고만 하는데 영어로 구원의 길 못 사기 영어로 구원의 길을 좀 시키고 세 개 보고만 한다는데 맨날 지치고 피곤해해서 운동도 좀 시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발견돼요 아 나의 틀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모자라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어른들도 좀 교구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지름길이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좀 또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힘들 때 위로받고 또 힘들 때 위로받는 수준으로 예배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 우리가 2, 3, 7 나라 복음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단한 결단하지 마시고 아 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나만의 비밀이 발견돼요 훈련을 통해서만 다니엘은 이 포로라는 훈련의 시간표 속에서 정시로 기도하는 그것으로 함께를 누렸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목동을 하면서 너무나 외로운 시간 속에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함으로 함께를 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란 속에서 강단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기도함으로 함께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시고 몸이 좀 불편해도 아침 정으로 조금만 말씀에 멈추셔서 집중의 비밀을 회복하시고 함께로 행복한 비밀을 찾아내시면 아 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자고 부르셨는데 내가 이 목적이 틀린 거였구나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결론나는 행복한 하반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찾아내신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심으로 추간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놀랄 필요 없다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놀랄 일이 생겨도 그럴 이유가 없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목적대로 사는 사람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노바디 현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현장에 가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와 함께 하는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이 복음들을 현장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행복한데 나는 나 혼자만 행복하고 싶다 난 나만 잘 되면 돼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길에서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좁은 생각을 우리가 오늘 다 버려버려야 돼요 아 나는 내가 이 함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비밀을 말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와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행복한 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원교회의 성도님을 부른받았다는 사실은 여러분 정말 이 함께라는 속에 모든 걸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2, 3, 7 나라 살릴 교회가 확실합니다 2, 3, 7 나라의 랩머드 살릴 교회가 확실해요 2, 3, 7 나라의 청년들 살릴 교회가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진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 모델로서 적당히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예원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들을 오른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원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있으시다면 되고 안 되고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 잘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고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참 행복을 누리는 예원의 성도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